. 뭐 보냐? 뭐? 보는 것도 안 되냐? 그래, 안 된다. 그것도 기타라고 치냐. 그럼, 넌 칠 줄 아냐? 그딴.. 유치한 거 안 쳐. 병신을 치지도 못하는 게. 쳐봐. 쳐보라고. 그따 유치한 거 안 친다니까. 뻥 까고 있네. 야, 우리한테 끼고 싶냐?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끼워주니까 그냥 가라. 뻥? 그래, 뻥이잖아. 엄마 네가 뻥인 김 억삼. 뭐? 뭐? 놀이밀고 치기. 야, 안 멈춰줘. 나 그딴 거 안 쳐. 병원 찐까 칠 거야. 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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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롱. 김태원, 너 또 싸운 일이야? 태원이 엄마, 좀 말 좀 해봐요. 아니, 또 뭐 하는 거예요? 나도 그 돈 써야 한다고요. 아유, 정말 그냥. 아니, 이게 도대체 몇 달째예요? 아니, 그 돈 얼마나 된다고. 사람 애를 먹여요? 정말 죄송합니다, 정말. 저 애 엄마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달 내로 꼭 갚을게요. 꼭 약속 지켜요. 염려 마시고요. 안녕히 가세요. 엄마! 엄마 알았어. 엄마 알았어. 엄마 알았어. 오빠도 화내줘. 엄마 알았어. 엄마 알았어. 알고 싶으라. 징쟁대는 엄마. 그만. 나가서 돈을 다 와. 엄마 알았어. 엄마. 엄마 알았어. 엄마. 태원이 이놈 자식. 집도 뜨승승해 죽겠는데 자꾸 말썽 부릴래? 네 형들은 안 그러는데 도대체 너면 왜 이러니? 예. 어? 태용은. 이번에도 황내코서. 못생겨가지고. 태용이 또 말썽 부렸어요? 아이고. 정학이란다. 예? 야 들어와. 엄마. 엄마. 응? 공부를 못하면 착하기라도 하든가. 너 앞으로 엄마 속 썩이면 진짜 죽는다. 알았어. 아니 이 자식이 어딜 봐 형이 말았는데. 야. 너 이 방 들어와서 내 물건에 손 대면 진짜 죽는다. 못 들었어. 알았어. 야. 응? 꺼져. 야. 여긴 책을 으깨는 다. 이쁘면. 야. 나.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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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